흑영룡 씨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흑영룡 씨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흑영룡 씨. 이분이, 이분이야. 이 사람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죠. 불로 장생할 수 있다.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요즘은 종교도 안 믿어요. 종교도 뻥이라고 믿지 않는 이 시대에 흑영룡이라는 사람이 불로 장생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뻥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믿는다면 뻥에 속은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죠. 교회는 그냥 교회의 실제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주장하는 게 뻥이죠. 그런데 이 흑영룡 씨가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이런 뻥을 완전 대놓고 뻥치는 거잖아요. 이 뻥을 치는데 어떻게 불로 장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불로 장생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유를 사다가 우유를 사고 그 우유에다가 흑영룡 얼굴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흑영룡 얼굴 많이 나오니까 복사해서 하나 붙여놓고 그 우유 앞에서 흑영룡을 외치라는 거예요. 흑영룡을 외치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또 이게 흑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주장하는 것도 그래요. 암흑의 물질이, 암흑의 흑암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가, 일반 우유가 뭐로 바뀌냐 그러면 블루유가 된다는 거예요. 블루유가. 그러면 이 블루유가 되면 이 우유는 썩지도 않고 만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겨서 마시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블루장생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대통령 몇 번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나서 정신이 좀 헷가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충격으로 심신이 충격을 받아서 헷가닥한 것 같아요. 헷가닥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블루유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요즘은 또 생수도 팔아먹는다고 그래요. 똑같은 원리로. 봉이 김선달 저리 가라예요. 어떻게 이 멀쩡한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 대학 졸업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 변명이 과간입니다. 나는 우유를 판 적이 없고 우유를 팔면 식품 판매법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나는 우유를 판 적이 없고 스티커를 판 거다. 나는 우유를 판 적이 없고 스티커를 판 거고 생수를 판 것이 아니고 생수통을 판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사기꾼이 아닙니까? 실제 그 블루유가 됐다면 허경령이라는 이름을 외쳐서 그 우유가 블루유로 바뀌어서 그걸 마시면 정말 블루장생을 한다면 이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봐 여기 내 스티커를 붙여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허경령을 만세삼창하듯이 외치면서 불러봐. 그러면 이 블루우유가 뭐로 바뀐다고요? 블루유로 바뀔 테니 죽어가는 암환자에게 한번 먹여봐. 바로 벌떡 일어나. 그냥 이게 블루유가 됐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뭐 해주면 돼요?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증명을 못하죠.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이 주장이 뭐다? 거짓말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증명 못하고 뭐 나는 우유를 판 게 아니고 슬거를 팔았느니 생수를 판 게 아니고 생수통을 팔았느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당한 주장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이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먹힐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건 뻔한데 그냥 본명 거짓말인데 아니 무슨 허경령 이름을 부르면 왜 그 우유가 허가 물질이 와서 그 에너지가 와서 그게 불유로 바뀌는지 허경령의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권세가 있는지 이유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허경령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럴 능력이 있으면 대통령 당선이나 되지 그렇잖아요. 허감의 에너지 허감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 당선이나 되지 무슨 우유를 블루유로 바꾸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런 뻔한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이 먹히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값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 먹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 먹으면 이런 뻥을 안 치겠죠. 아마도 허경령을 따르는 허씨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열 배는 멍청해가지고 바보 바보 머즈리들만 허경령을 따라다니니까 이런 주장이 먹히겠죠. 그렇죠? 그럴까요? 정말? 그 강남 아줌마들이 보통 아줌마들입니까? 수능 1등급 자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교수 변호사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허경령을 쫓아다니냐고요. 이 거짓말을 듣고 이런 거짓말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넘어갈까요? 어떻게 멀쩡한 집사님이 좋은 교회 멀쩡한 교회 잘 다니다가 권사님이 장노님이 정말 교회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신천지에 빠져가가지고 이만희를 신봉하고 돌아다녀요. 이만희가 나의 주님이다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도무지 우리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만희의 주장보다는 차라리 파스로 메주를 쓴다는 말이 더 합리적이에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아무런 정말 근거도 없는 거짓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크게 숱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바보 같은 맹신을 맹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없다면 블루유라고 믿고 그 우유를 우유에다가 스틱가 붙여놓고 허경령이라고 외칠 일이 없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자신이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이 달라붙어서 역사하면 허경령을 외치고 돌아다닐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미혹의 이 영 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요. 종교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영역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 정말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깨기가 너무 어렵죠.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선언했어요.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도 정치에 말 안 할게. 우리 건들지 마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암암리에 맺는 협약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휴전하는 것처럼 휴전 협약을 맺은 거예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밟을 때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마. 우리도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게 그 시대에 이 정교 분리가 필요해서 정교 분리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까지 이게 데려오는데 이게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미역의 영이 교회 안에만 역사를 하면 우리는 교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역의 영은 종교 영역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현재 이 성 정체 성을 겪고 있는 사람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 헷갈려하는 헷갈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수치를 수치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하여. 그런데 미국의 경우 이 수치의 변화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미국의 경우 정체성의 통계가 2012년 이전에는 통계가 아예 없었어요. 통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2년 이전에는 통계 수치에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를 낼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이후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치가 올라가요. 도대체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영화 보면 2012년에 지구 멸망의 날인가 영화가 있었잖아요. 2012년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해가 오바마 브락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하는 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집권을 하던 때예요. 이 브락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되면서 LGBTQ 플러스 운동을 해요. 이 용어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재선에 당선되고 나서 이 LGBTQ 플러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고 성 정체성에 관한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부각을 시켜요. 저는 이 오바마는 인류의 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이 LGBTQ 플러스 운동이 뭐냐 그러면 L은요 레지비언을 말해요. 동성애자.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를 말해요. 그리고 B는 양성애자를 말해요. 남자도 좋아했다가 여자도 좋아했다는 사람. T는 트랜스젠더를 말하죠. 그리고 Q는 질문자예요. 나는 동성애자일까? 나는 동성애자일까? 양성애자일까?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헷갈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는 뭐냐? 이거 외에도 다양한 또 다른 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남자, 밤에 여자. 밤에 여자가 됐다가 낮에 남자가 됐다가 정신 먹고 달라지고 아침 먹고 달라지고 커피 마시고 달라지고 수시대대로 바뀌는 카멜로인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시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2012년에 이 운동을 하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1.6% 미만이었어요. 미국에 1.6% 미만이었는데 2022년 10년이 지나서 통계를 내봤더니 7.1%로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거예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7배의 성정체성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세에서 26세 이제 성정체성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적인 성이 있다라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23.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23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23배가 버지니아주에는 274%가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냐 그러면 GPT한테 물어봤어요. 통계를 내주더라고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허경령이 우유를 붙은 스티가 붙인다고 그게 블루유로 바뀌는 신천지가 어떻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해주는 그 말이 어떻게 믿기냐고요. 지금 미혹의 영의 역사가 세상의 절반을 삼켜버렸습니다. 언론 방송 문화 정치 경제 뭐 다 꿀꺽꿀꺽 삼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매달려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오로지 동성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뭐 판사 변호사 할 거 없어요. 방송인 연예인 할 것 없습니다. 전부 다 동성애가 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괜찮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를 욕하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부모를 욕해도 괜찮은데 동성애자를 욕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리가 그래서 키어를 뭐로 만들어놨어요. 축제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눈앞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혹의 영의 역사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영적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세상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고 교회를 알면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미혹의 영을 알면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눈에 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영적 지식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애써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을 쌓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멀쩡한 교수 멀쩡한 법관 멀쩡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멀쩡한 경제인들이 멀쩡한 학교 교사가 사회적인 성의 있다고 사회적인 생물학적 성도 있지만 사회적인 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런 거짓말을 해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 제자에게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정말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또 회사에 다니면서 실력도 있고 사람 인간관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헷갈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헷갈릴 일입니까?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성별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도대체 앞으로 제가 아주 전망 있는 직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대교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줄까 생각도 해요. 어떤 직종이냐 미래사회 정말 이 자격증만 가지면 밥 먹고 사는데 그냥 지장 없는 자격증 하나 앞으로 생길 자격증 소개해줘요. 정말 노후 보장된다니까요. 소개해드려요. 성감별사입니다. 딱 다니면서 너는 앙컷 너는 수컷 너는 암놈이야 너는 순놈이야 이거 간별해줘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성을 모르고 헷갈려하니까 제가 발급해드릴게 자격증 딱 손 얹으면 이놈은 앙컷이구나 이놈은 숙컷이구나 딱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격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감별사 이상호 집사님 제가 발행해드릴게요. 가서 강화문 가서 너는 순놈 너는 안놈 이거 판별 좀 해주세요. 판별 분배를 못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 잘하고 삼성 다니고 엘지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1등 국가 하면 미국 아니에요. 미국에 어떻게 신세대 교육을 받은 최첨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4분의 1이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성간별사 성간별사 하나 여러분 우리 탕의 이름으로 하나 발급해 주면 이 사람은 진짜 어디든지 직접 취직될 거예요. 삼성에 가서 간별해 주는 거예요. 남자 사원인지 여자 사원인지 제나론자들은 뺄다귀 뺄다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당신의 조상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류 조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까? 우리는 아담이죠.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믿겠습니까?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동물이 하나 있죠. 세상에 지구상에 거짓말 진짜 잘하는 동물 그럴싸하게 허경령 같은 사람들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정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주장을 믿겠습니까? 어느 걸 믿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믿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주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들이 들고 이 뼈다귀 원래 주인의 이름이 진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맞아요? 그 뼈다귀를 발견해보니까 그 뼈다귀 옆에 호패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거짓말을 정말 신나게 잘하는 사람이 뼈다귀를 하나 들고 와서 이 사람의 이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조상님이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 오신지 김신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이 그 뼈를 발견을 가장 먼저 했으면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 것 같아요? 개똥이 이 개똥이라고 했을 거예요. 개똥이가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외국 사람이 찾아가서 이름도 어려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름도 길어요. 자기가 붙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교과서에 실리고 그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종교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까지도 장악을 했고 의학 철학까지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과학은 진화론으로 의학은 성전환해 주겠다 그러고 낙대해 주겠다 그러고 실제로 동성애자의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철학은요 해체주의로 정치는요 간음이 죄가 아니고 성적 무슨 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간음죄를 폐지해버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가 아니고 역차별이에요. 역차별법입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통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식적에 나오면 다 그 다음에 거짓말할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내가 소식적에 내가 만주불판 다 그거는 그냥 믿거나 말 말고 우스게 거짓말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웠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 거짓말이 먹힐까 하는 거예요. 왜 먹힌다고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세상에 뭐가 많이 나왔어요? 미혹의 영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쏟아진 많이 세상에 나오는 미혹의 영이 게시록 18장 23절에 가서 보면 게시록 18장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내 안에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다. 쏟아진 그 미혹의 영이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리로다. 흑암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죠. 빛이 없다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미혹의 영이 망국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미혹했다는 거예요. 망국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미혹의 영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계가 다 미혹의 영에 망국이 미혹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무기 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핵 들고 싸우는 그런 시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선과 악의 대결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이게 무수한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전부 다 정신이 어떻고 무슨 장애로 표현하지 죄 지은 사람도 다 장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죄라는 용어를 삭제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가늠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늠이 죄가 아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죄가 아니다고 할까요? 피로에 따라서 다 죄가 아니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많은 이하의 물건을 가게에서 가지고 나오면 죄가 아니래요. 훔쳐오면 도둑이 아니래요. 많은 이하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법이. 그래서 가게에 가서 배고프면 아무거나 많은 이하로 훔쳐 먹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 몇 바퀴만 돌면 한 달 양씩 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요. 자 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더니 죄라는 용어를 없애더니 간험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불태우고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성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성을 결정하자. 내가 주인인데 내 성을 내가 결정하지 누가 남자 여자 붙여주냐. 내 마음대로 붙일 거야. 지금 사탄은 거짓말로 이 진리 자체를 헷갈리게 만들어 가고 전쟁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흐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0장 게시록 20장 8절을 보십시오. 게시록 20장 8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여기서 나와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사단이 땅에 나와서 백성 곧 백성을 곧과 마곡이라고 해서 곧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백성이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해서 곧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이 곧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 마곡이라는 나라는 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를 의미예요. 그런데 단지 곧과 마곡은 그냥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을 먼저 점령을 한다는 거죠. 점령을 해서 전 세계를 점령할 것이 이렇게 점령을 해서 싸움을 걸어올 건데 이 국가 마곡이 사단에게 미혹이 된 국가 마곡의 백성들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바다의 모래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이 국가 마곡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확산되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게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지식만 있으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교회를 점령 당하겠구나. 위기감이 들어서 좀 각오가 달라지겠죠. 과거에는 진리는 그냥 진리였어요. 누가 진리를 부정했습니까? 남자는 그냥 남자였고 여자는 그냥 여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진리니까 진리니까 여기에 반하면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의 선동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헷갈려 해요. 절반은 아예 그게 진리라고 거짓말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안 넘어간 사람 절반도 지금 이게 가물가물해요. 오스타르 피테쿠스도 헷갈리지 않았던 것을 누가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미혹의 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에 안 빠져. 미혹의 영에게 안 잡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잡히면 이만희가 뭐로 보여요? 주님으로 보인다니까요. 허경량이 뭐로 보여요? 블루유로 보인다니까요. 미혹의 영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시키는가 미혹의 영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수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스 44장 20절에 나옵니다. 거짓물건으로 우리를 미혹시키죠. 과거부터 쭉 써왔던 수법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흩한한 마음의 미혹이 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먹는다. 우상에게 재물을 태워드리고 그 죄 아무런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흩한한 마음의 뭐가 됐어요? 미혹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우상을 들고 다니는 거죠. 오른손에 반지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 우상이 들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거짓이 아니냐 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예 미혹의 영예 사로잡히면 배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양식도 아닌 재를 퍼먹으면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게 거짓이야 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까지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를 우상으로 우리의 입을 털어막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까지 써오는 미혹하는 수단이었죠. 저는 이번에 헨리포트 작가 롤링 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영국 사람이죠. X 계정 SNS 트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대요. 이분 계정에 건물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 그러면 트랜스 여성도 여성이다. 이렇게 하는 큰 문구를 대형 현수막을 건물 벽에 붙여놨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트랜스 여성도 그러니까 내가 남자이지만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면 그날부터 진짜 여성이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은 사진을 엑소 계정에 올려놨는데 헬리포트 작가 롤링이 사진 올려놓은 게재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이 말 하기가 왜 그리 어렵습니까 이 세 말 세 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아주 여성분인데 용감하게 그 게시물 댓글에다가 아니요 를 썼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발각 뒤집혀졌어요. 발각 뒤집혀졌어요. 사람들이 불꽃처럼 덜불처럼 일어나서 헬리포터 작가의 롤링을 비난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 사람이 쓴 책을 갖다 불사르고 정말 이분은 이 아니요 라는 이 세 글자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 예수 믿고 자랑하고 간정하고 돌아다니는 연예인들이요 아니요 이 세 글자를 말을 못해요. 그래서 동성애 연속 드라마 찍으라고 그러면 그 가서 찍고요 강구해 주고요 아니요 그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롤링은 누나 깜빡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쓰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트랜스 여성도 여자라는 이 거짓말을 반복하느니 이런 거짓말을 반복하느니 차라리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년 나는 감옥에 가겠다.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노동당이 집권을 우리나라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곳이죠. 자파가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대박입니다. 영국은 보수당이 완전히 다 죽고 노동당이 집권을 하는데 이 지지율이 다음부터 영국의 총리가 나올 거예요. 노동당에서 그런데 이 노동당에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 오성이라는 말은 성을 잘못 불렀을 때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라고 규정한 사람이에요. 속으로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아저씨예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무신구 불렀는데 나를 왜 여잔데 아저씨라고 불러. 그래서 고발을 하면 2년 진역에 차한다. 2년 진역에 차는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곧 통과될 것 같아요. 아가씨를 보고 아가씨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남자로 규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고발했어요. 그러면 2년 진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자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당신 나 여잔데 남자라고 불러서 당신 고발할 테야 돈 내놔 안 내놔 나 고발할 거야 2년 진역 살래 그러면 합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박 신종 직업을 소개했잖아요. 성감별사 객관적으로 판별해주는 너는 여자야 너는 안컷이야 너는 수컷이야 이거 판별해주는 그러면서 이 헬푸드 작가가 여기에 저항을 해서 탐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를 법정에 소송해라. 이 일은 나를 소송한다면 이 일은 레드카페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인연진역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동성연애자를 사랑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정오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오고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그게 혐오가 됩니까?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저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저는 가입할 마음도 없고 죽을 때까지 가입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은 그 민주당 안에서 귀를 쓰고 우리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무슨 그 동성애자 이 지지를 거기서 죽으라고 죽으라고 피터지면서 싸우면서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당에서 빠져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롤링의 감리교 소속 성도예요. 그 부패한 감리교 단 속에서도 이런 분이 숨어 있었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바흘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내가 감추어뒀다 그랬잖아요. 바로 롤링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단은 거짓 물건 우상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단의 미혹의 수단이에요. 여와의 말씀인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이 자만은 분별 없는 이런 뜻이에요.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꿈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 거짓 몽상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 이 거짓말로 미혹되어서 속이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꿈의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은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자파사상 동성애자들을 추구하는 성혁명을 통해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성평등을 주장하잖아요. 성평등 이게 성혁명이에요. 남자 여자 없다. 흉명을 일으켜서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는 이 평등 세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흉명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 농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동성애 주의 친동성애 주의 자파사상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서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을 한 가지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익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해악입니다. 해악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해서 유익한 것이 없어요. 에이저를 확산시키고 원숭이 투창으로 사람들을 내몰아서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국가의 우리 미래에도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동성애는.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 자파사상 이 유익이 없는 거짓 예언으로 거짓과 분별 없는 자들을 미혹했다는 분별 없는 자들 기준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을 미혹해버렸다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이 친동성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죽었다 깨놔도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해도 저는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친동성애를 저는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 꿈을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기준이 없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미혹해버린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미혹의 수단이 뭐냐 에레미야 2장 14절이에요. 에레미야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제약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힐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거짓 묵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묵시를 봤기 때문에 아 괜찮아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학자들이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훌륭한 거야. 이게 진리야. 거짓 헛된 그런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그래서 이걸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묵시를 봤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이 사람은 믿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죄악을 드러내야 포로가 되는 것을 될 일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사단의 포로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이 거짓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봐서 죄악을 감추었기 때문에 사로잡힐 것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역하게 할 것만 봤다.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 경고를 봤다는 거예요. 거짓 경고 그리고 미역하게 할 만한 것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따라다니면서 외국 성경 읽자 해도 안 읽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엉터리로 거짓 경고에 미역된다는 거죠. 이 거짓 경고는 공갈이잖아요. 협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경고를 엄청나게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거짓 경고잖아요. 지금 세상의 절반이 미역에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교회는 가시적으로 50%가 지금 넘어갔죠. 교회가 십자가 달고 있어도 50%는 거짓에 함몰되어져 있고 실제 따져보면 저는 80%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가시적으로는 50%인데 실제로는 8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미역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 이유가 아모스 2장 4절에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2장 4절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도 안 보고 거짓에 미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냅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 교회를 통치하였어요? 말씀으로 통치하여 성도들이 이런 미혹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협박받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혼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느냐 어떤 모습인가 제가 그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이게 들으면 아 이게 미혹의 영이구나 알 수 있어요. 모습을 소개해 줄게요.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미혹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사람의 미혹이 있으리라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막 뿔 달고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고 누가 미혹한다고요? 사람이 미혹한다니까요. 학문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사람이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5절 보십시오. 5절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왔소.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시대를 평등하게 하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 내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구원자야 이런 주장을 지금 이 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사, 변호사들, 정치인들이 이 주장을 하고 이게 다 그리스도라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녁에 있는 삶을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파라다이스를 실현해줄게 나를 따르기만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자 이 거짓 그리스도라인들 밑에 누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벌떼처럼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해 주셨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단지 미혹의 영예 역사가 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정책, 정책, 경제, 문화, 학문, 예술, 과학, 의료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 주장이, 구원자 주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교 분리 쌓고 그 시대에 맞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뭔지를 메시지를 알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절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그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지 않잖아요. 혼인하지 않죠? 그 혼인할 필요 없어. 자아를 실을 하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 음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더라도 음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어. 그러니까 음행해 이거예요. 가늠죄를 폐지해 주는 거예요. 음행하라고. 가늠죄를 왜 폐지합니까? 음행하시라고. 유심히 하셔도 괜찮다고. 그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신원하고자 하는 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음행이 일어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끝거려워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죄진 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빛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음식을 그만두고. 다이어트. 음식을 선별하고 우상의 재물. 이런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선별하고. 다 이런 게 네가 건강하려면 이런 걸 먹어야 돼. 그래서 몇 살까지요? 99세까지 아주 활팔하게 살아서 뭐 하고 싶어해요? 음행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에 미혹이 되느냐. 자, 야고버스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버스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미끼에 미혹을 당하는데 자기 욕심이 그 미끼를 물게 되는데 이 미끼가 뭐냐. 욕심을 일으키는 미끼가 뭐냐. 음행이에요. 자, 나움서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향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모하고 나라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이게 정교 분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라 그랬어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예쁜 여자가 그런 뜻이죠. 마술은 주술, 역술, 정성술, 예언, 여자의 성적인 끼 이런 것을 발휘하여서 음행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나라를 미혹하고 민족을 미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가 온 세상에 덜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음행의 90%가 미혹당했습니다. 순전, 순결은 그거 얘기하면 죄악이에요. 죄책감을 들게 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들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순결을 이야기하면 그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실상은 종교는 다 여기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끝으로는 몇 프로? 50%. 실제는 80%가 넘어가 있죠. 사회 분야는 친동성애로, 정치 분야는 PC주의로. PC주의는 Political Connected라고 하는데요. 이 Collected Net라는 이 단어는 판단 기준을 말해요. 정치적 올바른 판단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행위가 옳다 그러다를 누가, 뭐가 기준이냐? 기준이 없어요. 자기들이 정한 것이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주장이 법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밑두껏도 없어요. 왜 그게 기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근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선동가들이 우리가 정한 이 기준에 잘못되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선동 여론머리를 하죠. 그래서 때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법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노사모. 그 노사모 하던 사람들이 대깨문으로 변신을 하더니 대깨문에서 또 뭐로 변신했어요죠? 개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소딸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 안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대깨문, 노사모, 개딸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러고 다닙니까? 끝으로 볼 때에는 대통령을 만들어서 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을 보려고. 그래서 추종을 하는 거예요. 태양광에서는 돈 벌고 싶고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한자리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끝으로 볼 때는 이익을 쫓아서 하는 건데 이게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미혹의 영에 비혹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정치적인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설교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깨워야 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혹의 영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는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짓과 음행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뿐이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거짓을 이기고 우리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둘러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싸워서 이 거짓을 이겨서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